안녕하세요. 저는 MBC학과 랩디스쿨 정동규 수석 강사입니다. 말하는 게 불편해서... 얼굴이 왜 이렇게 됐나 여러분 많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시네마스쿨에서 특수분장을 서로 상업원에 연출을 좀 해봤어요. 해주는 입장에서 받는 입장이 되니까 또 받는 사람의 고충도 알게 되고 참 좋은 시간이 있던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멘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.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어요. 어깨너머로 배우고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서 봐왔던 것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풀어내면서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그렇게 지났던 것 같습니다. 인상디퍼던 부분은 정말 시네마스쿨에서 가장 유명하신 마이클 선생님의 특수분장 스킬을 직접 보고 배우고 또 저희가 한번 더 연출해보고 채색적인 측면에서 처음에 진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채색도국들에 대한 농도 조율을 하면서 천천히 연하게 여러 번 해서 컬러를 입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서도 그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알려주고 싶습니다. 저희 MBC 아카데미 디스플레만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가지 굉장히 행사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또 메이크업적인 스킬에서 굉장히 뛰어나지 않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많은 경험과 경력을 쌓아라. 뻔한 이야기지만 더더욱 특수분장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보고 배웠던 부분들을 꼭 필요히 한번 자기가 해봐야 그 안에서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진화해 나간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 자신의 꿈을 이뤄나가고 훌륭한 특수분장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